아우디 A5 2000 11년식 촬영에 1패러 헤드캡 장착 후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좋아지고 소리코기도 커지며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고 고음 대역에서는 아주 칼라 튀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모든 전기 응답 구성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악셀도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구급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패러 헤드캡 아우디 A5 컨버러블 2011년식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